와우 와우 웰컴 투 클럽 빅토리아 성급한 만남과 즐거운 쇼가 있는 곳 클럽 빅토리아의 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DJ 추 인사드리겠습니다. 소리 질러! 일춘 질러! 와우 좋습니다. 오늘 이 분위기 보라서 첫 번째 다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봉과 함께한 외길 인생 17년 빅토리아 안방만임을 소개합니다. DJ 추가 강추원추 나이스트비추하는 키메라 봉 렛츠고 쓰리고 돌리고 이 분위기의 옷 살리고 봉과 함께한 외길 인생 17년 키메라 봉 봉을 가지고 노는 여자 전화 왔습니다. 여보세요? 엄마 일해 왜? 할머니가 하루 더 계신데? 할머니 은재부산 내려가세요 해봐 할머니가 부엌에 들어갔어? 그 찬장에 보면 소주 반 벽 남은 거 있어 그 싱크대 버블 열려 끊어 역시 프로 키메라 봉 두 번째 전화 엄마 일할 때 근드리지 말라 그랬지 얘가 진짜 내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소주요? 아 그 불고기 질 때 남 저도 때로는 힘들 때 소주 한잔 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욕을 나오시면 안됩니다 내려가세요 클럽 엉망진창이구만 내려가셔야 돼요 아저씨 전화 끊었잖아요 전화 아니 누가 주방 아줌마 보러 봉춘추라고 그래 술만 떨어지게 이랄 맛 떨어지게 진짜 이 아저씨가 진짜 벌어먹기 더럽게 힘드네 정말 와우 필바들 아저씨 여러분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여러분들 오늘 한류 스타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타임 자 오늘의 스타 삼촌들의 로망 국민 여동생 바로 아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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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일을 어쩌죠 일을 어쩌죠 아이유가 너무 급하게 오는 바람에 3단 고음을 내면서 아이쿠 하고 넘어졌다고 하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채워드립니다 땜빵 전문 차력주단이 있으니까요 소개합니다 블랙 커브라 렛츠고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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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ge lo 와우 是 ย ama eu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슈퍼스타 아이유형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그죠? 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유형의 무대는 신비한 보호를 위해서 보디가드가 함께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습니다 소개합니다 슈퍼스타 아이유형의 무대입니다 렛츠고 쓰리고 돌리고 이분이 와우 살리고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와우 아이유입니다 여러분 와 실물이 더 작죠 아이유입니다 와우 아이유 손이에요 와우 아이유 아이유 와우 아이유 뒷모습입니다 와우 아이유 뒷모습입니다 그냥 보디가 하지마! 아휴! 보디가 죽어갔네 있잖아! 이러시면 안돼! 아휴! 봤어 아휴? 자 이러시면 안돼요! 여기 올라오시면 안돼! 올라오시면 안돼요! 올라오시면 안돼요! 아휴한테 이러면 안돼요! 아휴 눈을 보면 넘어서 아휴! 이러지 마세요! 아휴! 강추길 늦었어! 아휴! 안 시작해보세요? 여러분 아휴!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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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! DJS가 강추, 원추, 나이스 미쳐야 하는 클럽 빅토리아! 여기는 클럽 빅토리아입니다! 이리와raj스 미쳐야 하는 출 chợ! 감사합니다.